네임펜 하나로 오래된 타이언을 간단히 새것처럼 만들 수 있대 인생도 다시 태어날 수 있어요 주차장소를 찾는데 어려움 겪고 계시면 비상경고등 키래요 당신은 더이상 도로교통법 적용받지 않는데 핸드폰에 플래시 기능이 없다고요? 태양사진은 찍으세요 그리고 어두울때 이 사진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The sun! Palm on my hand! 닥터 오토비우스가 가지고 싶었던 태양의 힘 초등학생 시험답안 국민, 기업, 정부가 노력한 점을 설명해보래 경제가 오늘날같이 발전할 수 있도록 국민은 세금 내고 기업은 돈 벌고 정부는 돈 쓰기 돈 쓰기 뭐 사실 쓰는 거 맞긴 맞아요 잘 쓰기 돈 잘 쓰기 세금 낸 거 써야죠 맞잖아 잘했네 최강의 제로 음료 디스코드 유저들이 싫어하는 잔디 못 만진 애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그 물 노 슈가, 노 액상과당, 노 맛 모두 다 뺐다 그니까 어? 이걸 먹으래 지금 헤헤헤헤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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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로 슈가 어디 갔냐고 제로 슈가 이거 말고 헤헤헤헤 헤헤헤헤헤헤헤 아니 글쎄 사람들은 이걸로 몸을 씻는데 헤헤헤헤 샤워계에서 이게 나온대 어이 샛 헤헤헤헤 헤헤헤헤헤헤헤 헤헤헤 스버거를 한 번 어쩌다가 먹었는데 땡! 이렇게 돼가지고 정육점을 차렸대 인생의 터닝포인트가 된거지 제가 또 이런 분 하나 알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형님 반갑습니다 이분도 사실 채식주의하셨는데 이제 딱히 돼가지고 아니 내가 왜 다 내야지? 밥값도 내가 냈고 커피값도 내가 냈는데 근데 영업값도 내가 내야 되네? 짜증난데 진짜 데이터 하나 봐? 만나질 마 나 왜 호구지? 데이터 누구랑? 혼자 시험기간 중에 미쳐버린 오버워치 신규 캐릭터 얘가 연꽃을 날리잖아 이걸로 트롤링이 된다는거지 근데 이 정도면 신고 당하는거 아니냐? 로드워그인데 우리팀한테 쓸 수 있는거 아니냐? 그니까 로드워그 상위호환이야 탄산음료 뚜껑을 여는데 문제가 생겼나요? 뚜껑을 여는 동안 거꾸로 들고 계세요 모든 탄산가스가 뚜껑 근처에서 멀어져 여는게 더 쉬워집니다 이걸 믿는 사람이 있어? 당신의 핸드폰을 깔끔하고 깨끗하게 만들기 위해 아침 30초만 전자렌지에 넣으세요 밤중에 생긴 모든 나쁜 균들이 제거될 겁니다 인터넷 믿으면 안되는 이유 마지막으로 피울 담배 한 개 피는 거꾸로 두세요 이 행운의 담배로는 암에 걸리지 않습니다 뭐 이건 개같은.. 뭐야 이거 차 안에 가스를 집어넣지 마세요 추가 무게는 연비를 줄입니다 메모장 키게 되는 짤? 아 이게 새로운 썸네일이에요? 그 악역이.. 이분이 악역인가 그럴거야 알아요? 악역 네 여기까지 여친이랑 여행시 출석 인정하는 교수님이 계셨대 1학년이면 이 날씨에는 놀러가도 된다 여친 남친 놀러간다는 증빈사진만 보여주면 출석 인정해준다 근데 아무도 못 썼대요 교수님은 농담 아니라고 했지만 우리도 농담이 아니었지 왜 그런 용자 하나 없어? 이렇게 딱 다큐마쿠라 해서 이거 내 여친이에요 하고 딱 이렇게 에이 용자가 왜 겐신이랑 피자알볼로랑 콜라보 한다면서요? 우리나라에서 먼저 겐신 세트 하나 주세요! 아하하하하 What is the femboy fact of the day, Neuro? What is the femboy fact of the day, Neuro? This is the femboy fact of the day, Neuro 이거에 대한 팩트가 뭐냐 오늘 날 The femboy fact of the day is that I can break your neck with my thighs if I wanted to What is the femboy fact of the day? Neuro? What is the femboy fact of the day? Neuro? I can 요어넵 할 수 있대요 그게 팩트래요 휴먼 이상한 말 하지 말고 이상한 말 하면 뭐가지 틀어버리겠습니다 에이아이 님. 앞으로 에이아이 님이 미래다. 제 최애 버투버로 인정하겠습니다. 아이씨 깜짝이야. 요즘 이런 거 많아. 계열마다. 음식 포기할 때마다 돈을 준다면? 술을 잘 안 먹으니까 술 포기. 곱창 포기. 곱창을 좋아했었는데요. 제가 이빨이 안 좋다 보니까 요즘 곱창 안 먹어. 곱창 포기. 떡볶이 잘 안 먹어. 포기. 커피? 커피는 좀 어렵다. 디카페이는 먹어도 되나? 탄산도 포기 좀 어렵긴 해 사실. 그래 뭐 저 정도만 포기하자. 술 곱창 떡볶이. 빵. 피자도 빵이냐고? 그러니까 그게 지금 궁금한 거예요. 그러니까 돈 내놔 일단. 돈 내놓고 생각해. 돈 안 줄 거면서 또 개 같은 거 가져와가지고 괜히 생각하게 만들고. 단점이 단점이 아닌 영화? 5대5로 갈리고 있대. 호평과 혹평이에요. 슈퍼마리오. 이야기가 뻔하고 단점으로 뽑은 것. 이야기가 뻔하고 줄거리가 없고. 그냥 게임 컷심 보는 것 같대. 액션도 좋고 애니메이션도 좋지만. 게임에 대한 상수를 불러일으키는 것에 목적이 있대. 다른 건 없고요. 닌텐도 팬들에 맞춰져 있다는 거죠. 닌텐도 팬들용 새로운 뭔가를 주지 못한대. 호평은 뭐냐. 게임을 큰 화면에서 보는 경험을 완벽히 구사한대. 영화적으로 대단하진 않지만 분명한 것은 닌텐도 팬들에게 최고의 영화. 6살 어린이들을 위한 최고의 달콤한 간식. 마리오, 루이지, 성우 연기 놀랍고. 러닝타임 길었으면 좋겠지만 짧다. 그리고 귀엽다. 평론가가 부정적이다라는 건 그 영화가 재밌다는 뜻이야. 평론가들은 기대치가 좀 높죠. 높기도 하고 저런 상업영화 있잖아. 그냥 예술적인 영화라기보다는 상업영화. 그런 거에 좀 더 쳐주는 게 있어가지고. 저도 그냥 웃고 떠들고 재밌게 보고 오는 그런 영화가 좋아요. 막 나를 생각하게 만들고 나를 슬프게 만드는 영화는 보고 싶지 않아요. 영화관에서. 내 인생이 이미 새던데 왜 또 거기 플러스 새덜을 해가지고 뿔뿔 새덜을 하냐고. 나는 재밌을 것 같아. 나 이런 거 되게 좋아해. 그냥 유치한 거. 한 번은 인사이드 아웃을 우리 와이프랑 옛날에 보러 갔거든요. 분노, 울음 뭐 이렇게 있잖아 그거. 보러 갔는데. 자막판인 줄 알고 예매를 했는데. 영화관에 들어가고 보니까 더빙판인 거야. 그래 뭐 더빙판은 그냥 간만에 한 번 보자 해서 와이프랑 봤는데. 더빙판에는 글쎄. 저기 관객의 반이 전부 다 아기들이야. 아기들이 근데 문제는 뭐냐면 소리를 준네 질러. 영화를 못 보겠어. 야아아아! 벗어봐. 와봐봐 arara이풀봐. 멈만 한번 소리 질러. 거기 좌석으로 올라가서 좌석에서 막 뛰고. 절대 애들 영화 더빙판으론 보지 마세요. 큰일 납니다. 큰일 나. 아기들을 좋아하면 상관없거든? 근데 조금. 지긋이 영화를 딱 보고 싶으신 분들은 좀 싫을 수 있어요 뒤쳐지면 안 돼 가지고 이렇게 근데 야 이거에 못 비빈다 아 멋있긴 한데요 이게 좀 많이 파격적이야 평범한 학교생활 뭐야 I asked my mate if I can copy his homework and he said what homework 뭐 숙제 둘 다 망했어 네 찰떡같아 제일 작은 수 고르래 1 2 3 커렉트 천재다 틀을 깨무쓰는 루브 잡 슈퍼 그림이 좀 열어봐야 되겠다 잔디만지네 누가 저거 만지네 손대지마 평범한 사람들 재밌어 보이는 유튜브 링크를 클릭한대요 프로그래머 이걸 클릭하면 유튜브 추천 알고리즘은 내가 이런 콘텐츠를 좋아한다고 생각하겠지 링크를 복사한 다음 시크릿 창에서 열어야겠어 저정도로 생각한다고 Do not honk I will cry so hard if you are close enough to read 어쩌고저쩌고 Baby on board 해가지고 아 Baby board인데 가로 안에 It's me 내가 응해래요 그랬더니 열받아가지고 저 스티커 붙인 놈 차량을 박살을 내겠다 왜 귀여운데 왜 귀엽긴 한데 가끔씩은 좀 이제 저런거 좀 보면 좀 그럴 때 있죠 난 잘 모르겠어 스티커 뭐 있든 없든 뭐 고양이 특이라구 느낌이 안좋아 아 귀여워 만져달라는거 같은데 아 자기도 우유달라고? 우유를 아 주변 또 안먹네 뭐야 저거 아 개울받아 탕수육을 부어 먹어야하는 이유? 어 뭐야 저거 뭐야 뭐야 안찍혀 개웃기네 저거 아이고 잠시 후 아 으 으 으 으 으 사펑특 게임 나왔어요 근데 버그가 엄청 많아 4개월후 우리 다 고쳤어요 어 흐흐흐 맞아맞아 좀 저런게 있습니다 다 고치고 좀 나와야 하는거 아냐? 이거 근데 사펑이 좀 많이 심한거고 요즘 게임들은 다 그래 뭐 제가 들은 것만 해도 배틀필드 배틀필드 처음 나왔을 때 이거 엄청 먹었는데 요즘에 많이 나아졌다나 뭐라나 그런 말 있잖아 근데 이게 첫인상이 중요하다고 첫인상이 좋지 않으면 이게 아무리 더 나아졌다고 해도 잘 안 가게 되는 것 같아 아 맞아 근데 사펑 애니가 좀 살렸지 일단 출시하고 패치로 완성하고 요즘에 게임도 다 그런 것 같아 안 그런 게임이 없어 사펑 버그 있는데 주기적으로 확인해주는 유튜버도 있어 사실 그게 나잖아 나보고 래식하라는 사람들 그거 아니야? 내가 하는 건 귀찮고 너가 해가지고 아직 게임이 괜찮은지 안 괜찮은지 네가 맛 좀 봐라 독이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미리 한번 먹어보고 여러분들한테 떠먹여주는 내가 그런 사람 한 거 아니야 내가 김희 아니야 김희 김희상궁인가요 그게? 청자가 왕이니까 아 이거 맛이 괜찮습니다 드셔보시죠 내가 없으니까 이제 밥 안 먹는다고 밥맛이 없어졌다고 뭔가 귀여운 책 갈피래요 문서 파일 읽는 중이래 요즘 애들은 이게 이거 디자인도 모른다 이거 크으으으으그 옛날에는 이게 오래 걸려가지고요 여기 하나 폴더있고 여기도 하나 폴더 하나 더 있어 그래서 이게 종이 한장 한 장 이렇게 넘어가거든요 슈우윽 슈우윽 그거 보는 재미있었어 그러면서 야 저거 진짜 이거 문서로 넘어기는 중이구나 하면서 이렇게 탁 한 20분 정도 보고 있으면 이제 몇백매가 넘어가는 거야 옛날엔 그렇게 느렸죠? 요즘엔 좀만 늘어도 싫은데 어떤 놈이 3D 모델링 기준 단위로 인치로 작업했어 또라이 아니야 이거? 누구냐 진짜? 어? 아메리카 아니야? 어... 아 열받아 아 열받아 오늘의 MZ 유행어 온 세상이 보치다 그게 무슨 소리니 보치야 안녕! 그동안 재밌었다 달갈아 의외로 청소년들이 살 수 없는 제품 미림 맛술 어? 진짜네? 어? 맛술 못사? 아 그래? 그래 뭐 술처럼 마실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치 뭐 일단 술이니까 술은 INTRODUCTION TO ANALYSIS 인데 사용됨 써놔 가지고 INTRODUCTION TO ANAL 거기다 뒤에 유즈드 하하하하 여장을 한 다음에 FEMALE CS고 토너먼트에 나갔다는 거야? 하하하하 그래서 은신 능력이 올라간 거야? 하하하하 스니크 인크리스 뱅 땅땅 와 대박이다 되게 내추럴한데 이거는? 그냥 움짤 같아 좀만 다듬으면 물론 약간 이상한 부분이 있긴 한데 2D만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3D도 가능해? 이제 뭘 해 인마 어 뭘 하냐고 이런 거 만들지 말란 말이야 어? 어 뭐 해 이런 걸로 뭐야 이게 야 이제 AI로 저 선고 저거를 해가지고 이렇게 했나보다 지팡이에다가 거기다가 이 옷도 보라색이야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 아 아 저게 얼마짜리인데 아 어어 뭐야 돌 튄 거야 지금? 카메라 본체보다 저 렌즈가 더 비싸더라 저 렌즈가 몇백이야 10만원 20만원은 싼거 진짜 엄청 싸고 그냥 초보자 되게 쓰는거고 좀 이제 카메라 좀 만져본다 하는 사람들은 100이상 요런 삼각대 나 이거 삼각대가 삼각대지 뭐 이랬는데 그냥 100만원 우스워 그냥 삼각대잖아 화분투야 아니에요 준넥 있어요 난 그럴생각이된다니까 괜히 소리 내가 주run 일어나라고 하는거 같다니까 괜히 굳이 소수를록 이런거 같은거지 맞아 맞아 청소기로 청소기로 마지막 막타 시끄러운데도 이제 저기 어 안 일어나 청소기 아 제발 내 방 오지마 내 방 오지마 딱 방문 열고 이제 그리고 그냥 가는 것도 아니야 위잉 한 다음에 갑자기 잘 자고 있는데 입으로 그냥 갑자기 입으로 갑자기 확 땡겨 참 저 때가 좋은 건데 사실 부모님이랑 같이 이렇게 어? 그런 생각이 갑자기 눈물 나려고 그러네 잠깐만 암튼 여러분 부모님이랑 있는 게 좋은 거야 식탁 옮기는 차량을 봤대요 야 이거 분명히 남자 4명이서 이러고 있는 거다 야 이거 되지 않겠냐 야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하면 용달차 안 부르고 한번에 옮길 수 있어 하면서 청춘이야 청춘 역시 미래는 AI라니까 AI님 믿습니다 위랑 아래 둘 중에 하나 골라라 삼겹살 정식 5000원이고요 이것도 5500원 어 위에가 500원 더 비싸요 저는 저는 위에 왜 그러냐면요 일단 대패야 대패 삼겹살이 대패라서 양이 많아 보이지만 대패라는 거 계란찜이 있긴 하지만 계란찜이 좀 많이 적은 거 같아 땅바닥이 달라붙어 있고 맛이 없다는 건 아니고 나는 이게 더 좋아 왜냐하면 저는 두부를 좋아해요 두부가 이 정도로 많이 있는 찌개 쉽지 않거든 두부 한모가 그냥 다 들어간 거 같아 고기가 적긴 한데 일단 찌개가 없다는 게 좀 아쉬워 밑에는 아 침고이네 차에서 불어나는 소음이 들리신다고요 소리가 사라질 때까지 라디오를 틀면 됩니다 아 안 들려 아 안 들려 아 두덩동동동동 이 소리 나는데 두덩동동동동 윙윙윙윙 두덩동동동 개무시하는 거죠 이렇게 살짝 기울이기만 해도 주스 한잔은 더 얻을 수 있습니다 기울여서 더 나오게 한다 이거지 야 천재 베이글을 반으로 자르실 때 손가락을 넣는 것만으로도 균일하게 자를 수 있습니다 자르기 힘들거든 베이글이 손가락을 넣고 하면 자르기가 편하다 지지대가 생겨가지고 근데 10번밖에 못 써요 총 10번밖에 못 쓰니까 잘 생각해서 쓰셔야 됩니다 주름살을 빨리 없애고 싶으시다고요? 방울뱀에게 살짝 불리기만 해도 해결할 수 있어요 젊어지긴 했는데 이게 엄청 미친듯이 부어서 이렇게 된 거니까 좋은 건 아니고 무료 보톡스라니 큰일 날 수가 있습니다 부작용이 많아요 일반 RPG에다가 헝거라는 개념을 부여하면 서바이벌 RPG가 된다 3대 요소가 있죠 배고픔, 목마름, 졸림 이 세 개를 갖다 붙이면 서바이벌 게임이 되는데요 사람들 되게 좋아하잖아 나는 근데 이 세계가 제일 싫어 왜 내가 게임하면서 남의 배고픔, 졸린 거를 내가 신경 써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개철마다 난 잘 안해요 그래서 브레이킹 캐스트 그 인디안 딥 페이커 아 이거 진짜 이렇게 찍은 게 아니고요 남의 배고픔 남의 배고픔 남의 배고픔 조정 已가 마을 박사랑 수상할 정도로 친하다고? 아..아..아..아..아..맞아맞아 이 정도면 거의 부부가 아닐는지 스타팅의 도감에 그게 다 공짜일 줄 알았냐? 이제 그.. 선생님한테, 박사님한테 잘 봐달라고 이렇게 어머님이 이렇게 뭐.. 촌지 주듯이 뭐 그런가? 어..뭔진 모르겠네 저 사진은 볼 때마다 1차 성진기 애들 뼈 성장이 근성장보다 빨라서 니카만 팔꿈치 튀어나와 있는 거 묘사한 게 너무 소름 돋아 그런 거였어요? 애들은 뼈가 먼저 자라거든요 아..이..이..이거? 우리 딸 보면 뭐 모르겠던데? 잘 모르겠네요? 아직 애기라 그런가? 공이 뒤로? 가서? 뭐야? 맥주캔을 때렸네 맥주캔 여기 있거든요? 똥 때려가지고 하하하하하하 When you get paid every two weeks 하하하하하하 그러니까 월급날은 아주 호화롭게 살고 이제 월급 다 쓰고 나서 이제 얼음밥을 물에 말아먹고 있어요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하하하하 나 스스로 리트하드 바보가 되는 장비가 있나봐요 그걸 하고 이제 게임에 들어간다 이거죠 내 팀멘트들이 바보가 된다 이거지 I don't want a cake Happy birthday What kind of cake do you want I don't want I don't want a cake 케이크 이 케이크 사회생활 말랩이래요 신입대 과장님이 과자님으로 고탄했는데 과자? 나는 무슨 과자? 여기서 뭐라 대답하자니까 에이스 라고 했대 과장님 기분 째지셨는지 나 무명씨가 인정한 에이스잖아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맞아요 요즘 몬스터가 저도 소식을 들었는데 이 몬스터 음료회사가 몬스터 관련된 이름이 들어갔거나 그러면은 계속 그냥 뭐야 소송을 걸고 있어요 영화나 게임이나 뭐 예를 들어서 포켓몬스터에다가 걸고 있어요 포켓몬스터 몬스터 지금 우리 상표 아니야? 게임같은 경우에는 몬스터 헌터에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몬스터 이름뿐만 아니고 이렇게 세 개 긁은 거 이 디자인도 좀 비스무리한 디자인이 있으면 이러고 있다고 하는데 갑자기 왜 그러지? 그러니까 저도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바이럴일 수도 있고요 어떻게 보면 왜 그럴까요 갑자기 킥보드 주차금지 여기 모여라 타운투 딱 도발 킥보드 주차금지 파악 하면 이제 FYI 스페이스 마린 교황부전 이야 이 또 어울린다 내가 알기론 이 세계관이 약간 이런 세계관으로 알고 있거든요 엠퍼러가 있고 약간 요러 버스인데요 버스가 굉장히 동물 친화적이네요 여기는 Ko도 있고 여기 강하지도 앉아있어 뭐 너무 귀여워라 안녕하세요 노트북 바로 방해하러 오죠 오페라 브라우저에서 버투버 할 사람 모집 중 공식 버투버를 할 사람 찾는 거야? 저 왼쪽에 있는 껍데기를 연기할 사람을 찾는 거야? 진짜 나오네. 링롤 안 나오고요. 너에 대해서 얘기해달라? 어디 살고 있냐? 너의 타임존은 어떻게 되고? 너의 취미는 뭐고? 네가 좋아하는 게임은 뭐고? 어떤 게임 장르도 좋아하고? 뭐 이런 거 지금 쓰게끔 돼있네요. 내가 왜 해봐. 이거 딱 봐도 여자가 해야 되는데. 뭐 여러분이 반박을 하겠지만 남자 버투버도 있어요. 라고 하겠지만 그냥 여자 보고 싶은 거지. 미션. 대사. 그 식탁 피자 하나 내줘. Do you know 갠신? 대사. 대사 2. 랄랄랄랄랄라 여행자 깜짝 등장. 명예기사 여행자 피자를 주문합니다. 그래야 주는 거야? Do you know 갠신? 했는데 뭐라고요? 손님 다시 말해주실래요? 하면은 어머머머어머 하면 돼요. 거기 알보라 아니에요? 그 다음에 화가 엄청나가지고 인터넷에 글을 쓰면서 알바 쉑이 괜히 모른 척했다. 피자카 사연 이벤트는 또 뭐야? 알보로 피자 트럭이 있어요? 이건 좀 대박이나. 갠신과 관련된 특별한 사연을 보내주세요. 맛있는 콜라보 피자를 싣고 직접 학교로 찾아갑니다. 갠신 피자 시키신 분? 완성. 2반 누구누구님. 갠신 피자 주문하신 분 있나요? 머리를 왜 펴는 거야? 이러면 머리가 더 길어보이잖아. 왜 You're the Fire Damage 옷을 입었냐 그게 말이죠. 그게 말이죠. 수... 예... 음... 음... 맞다 싶다네. 아시다 여로식구네. 거기로 가면 안되는데... 네... 갠신의 유저 죽이기 이벤트. 아 목동점에서만 진행하는 오프라인 이벤트래. 이런 건 잘 알고 있어야죠. 괜히 집 근처에서 가가지고 우리 집은 알보로가 바로 앞에 있네? 우리 동네에 있어 대박이야 해서 하지도 않는데 가가지고 Do you know 갠신? 했는데 어 여기선 안 해요? 이러면 이제 다시는 거기 못 감. 아 자동차 리뷰하는 사람인데 이게 아... 만우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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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자동차 리뷰를 했나봐요. 자선사업이래. 그러니까요. 아이고 뭐야 유도미사일이네요. 정확하게 미사일 유도가 돼가지고 저장을 못해버린 대학원생 저장을 습관화하자! 저장을 습관화하자! 저장을 습관화하자! 아... 근데 진짜 저장 안됐을 때 그 아픔은 이루 말할 수 없어. 그냥 저도 프리미어 프로 하면서 저장을 안 했는데 튕겨버린 적이 있었는데 진짜 주말 오전 오후였죠. 가족들 다 자는데 혼자서 따악! 어떻게 이 분노를 표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야. 모니터를 부술 수도 없고 와... 내가 그 마음 알지. 내가 그 마음 알지. 이거 아니지? 아니지? 하면서 저장돼 있는 거 오토세이브 돼 있나 없나 폴더 확인해보고 괜히 컨트롤 Z 한번 눌러보고 물 아껴 쓰라고? 아 이거 이상 올리지 말라는 거야? 물방울 그리는 거야? 아 물방울이 되는구나 저게. 와 신기하다. 그냥 물 뿌리면... 17,900원짜리 그래픽 카드래요. 는 아니고요. 고당도 수박입니다. 갠신 임팩트 메이드미 쿨? 제프 세틱 아이 형님. 그게 무슨 말입니까? 표정이... 저거 사실이야? 진짜네. 11개월 전에 내용을 그냥 실제 진짜로 게임을 하는 내용이네요. 근데 약간 광고 같다. 여기 보면은 라고 하기에 너무 큰 돈이었다. 제프 세틱 아이 형님이. 저도 이런 기분이 든 적이 있어요. 언제냐면 제가 맷데이먼 형님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내가 이분을 되게 좋아하거든 이 그레이트 월이라는 영화를 찍어서 바로 갔어 왜냐면 맷데이먼 형님이 주연이니까 펜으로서 봐야겠다 해서 갔는데 이게 웬걸 내가 본 영화 중에 진짜 손에 꼽습니다 진짜 이상하고 재미없는 영화로 여기 보세요 이거 출연진들 보세요 그린 과블링도 나오고 여기 이 형님 유명한 사람들 많이 나오는데 정말 재미가 없었어 이걸 보면서 아 이게 중국에서 만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뭐 얼마나 큰 돈을 받았길래 이런 영화를 찍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면서 돈 많이 주면 찍어야지 한번 찍어주기만 하면 돈 엄청 준다는데 한번 하고 눈 딱 감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작품성 있는 하면 되니까 그런 거 아니었을까 우리 맷데이먼 형님 영화가 좀 많이 이상해 약간 뭐라 그러죠? 중국 영화들 국뽕 있는 좀 있잖아 중국이 최고! 막 이런 거 있잖아 약간 약간 그런 게 있었고 전체적으로 재미가 없어 그런 영화였다 그래서 그걸 보고 이런 느낌으로 받았어요 제가 내가 사랑하는 잽세택아이 형님이 갠신을 할 리가 없어 약간 이런 눈 세 개를 가진 분들을 위한 선글라스인가요? 천진반용이야 천진반 그레스 터칭 스테이션 여기 보니까 갠신 굿즈를 팔고 있는데 맞나요? 이거는 갠신 옷 같은데 그레스 터칭 스테이션이 있습니다 마련이 돼 있어요 갠신 유저들은 잔디를 만져야 되기 때문에 딱딱 깔아놨습니다 피자알볼로에도 하나씩 두시길 바랍니다 잔디 섹션을 둬가지고 RPG 게임 상점 특기라고요? 아 아 물건 다시 되팔면 다시 돈으로 바꿔주잖아 그니까 뭐 디아블로 치면은 폐지를 주워다가 팔면은 돈을 주잖아 잡템 팔기에 한국인의 인종차별이 심하다는 영상이 올라왔대요 서울에서 부산까지 되겠냐? 아 이걸 해놓고 외국인이라 부산까지 안 데려다줬다 이거 해주는 게 이상한 거 아니야? 아 뭐 가능할 수는 있지만 그런 차가 몇 대가 있겠어요 미국 사람이면 오해할 수도 아 미국은 땅이 크잖아 그니까 뭐 히치하이킹 하면은 뭐 서울에서 부산 정도는 좀 거리가 멀더라도 갈 수 있는 건데 그게 이제 우리나라는 땅덩어리가 좁다보니 서울에서 부산이면 맥시멈이거든 거의 거의 맥시멈을 지금 가달라고 하는 건데 뭐 미국에서 보자면 맥시멈은 아니죠 뭐 주에서 주 정도로 왔다 갔다 하는 건데 그걸 안 해주냐 이거지 뭐 그럴 수도 그럴 수도 있는데 문화적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은데 재밌습니다 종이 빨대로 바꾼 맥도날드래요 근데 원래 종이었던 컵은 플라스틱이 되었대 질량 보존의 법칙인가? 뭐야 뭐 거시기 Look at this drawing I did when I was six I am screaming 내가 여섯 살 때 그린 그림 플랑크톤이 있는데요 여기 버켓이 있어요 무슨 버켓이냐? 알바생을 구했는데 이틀만에 잘랐대요 양봉하는 게 힘들어서 남자 알바 한 명 구했는데 삼촌 보는 눈앞에서 꿀벌이 자기 몸에 달라붙어서 모기 잡듯이 죽여서 극대노했다고 꿀벌이 양봉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진짜 귀염둥이들인데 그걸 죽여버렸으니 그럴 수 있겠다 이것도 근데 집단에서는 벌이 자기 몸에 달라붙는데 쏘이면 어쩔 거냐고 반박했대요 뭐 그것도 이해가 돼 분명 알바 모집에 꿀벌 주의 문구 붙여놨는데 글도 못 읽는 놈이 걸렸다 방충 모자하고 방충복 입힌 상태였다 아르바이트생이 정직원 사래 그러네 꿀을 직접 만들어 오는 정직원을 알바생이 근데 이거는 제 생각에는 초보자면 약간 저런 실수 할 수 있을 것 같긴 해 뭔가 안 찔리는 그 복을 입었음에도 그냥 반사적으로 이렇게 좀 그렇지 마치 이거는 뭐랄까 복싱을 하는데 복싱하는 분들은 눈 안 감잖아 근데 그거 연습을 좀 해야 되잖아요 그거를 죄송합니다 하면 끝날 것을 반박을 해가지고 근데 그 죄송합니다가 쉽지가 않아요 나도 우리 와이프랑 싸우면 대부분 내가 미안해라고 하면 되는데 미안해를 안 해서 싸우게 된단 말이야 뭐 이렇게 좀 아규잉 하고 다시 하면 되지 뭐 초보자니까 그럴 수 있다고 하고 서로 이해한 다음에 다음에 안 그러면 되겠다 싶은데 운전자 꿀팁 안전벨트 끝부분은 병따기이래 출발하기 전에 맥주 시원하게 따고 출발하라고 하는 거래요 쓱 하면서 똥 하고 벌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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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보자 쭉 버스 나오는 영국 동요 vs 머머 나오는 핀란드 동요? 머머가 뭘까요? 이런게 나온다고? 이게 애들송이야? 아니 뭐 노래도 노랜데 생긴게 너무 이거 징그럽게 생겨가지고 꿈에 나올 것 같은데 댓글에 내가 어릴때 이 헤비사우로스를 좋아했대요 실제로 있네요 헤비사우로스 어릴때 이걸 좋아했대 공룡이랑 헤비락 어떻게 참음 2009년에 결성된 핀란드 헤비메탈 밴드 어린이들을 위한 음악으로 결성되었대 플롯 어벤셔주세요 제가 닮았는데 진짜 근데 얼굴만 좀 바뀌었는데 약간 삼lik지 느낌 나지않아요? 약간 삼국지 최신 SF 까지 합친 그런 버전이랄까? ASMR이라메 힐링이라메 힐링 I don't think he ate it So you didn't eat my corn so much? 나 안먹었대요 I saw you 나 안먹었대 나 안먹었대 하하하하하 어떻게 이걸 안먹었다 그러니? 너무 귀엽다 내가 어디서 들었는데 애기들이 자연적으로 거짓말을 한대요 너무 몰아세우면 안된다고 하더라고 약간 모르는 척하고 넘어가지고 약간 뭐 그런것도 있다고 해야되나 아무튼 뭐 많은 이야기가 있었어 조조 1인이요 나 1년도 영화관 이거 이해가 안가네? 이게 이게 아아 준네 비싸다 이거구나 티켓값이 조조 하나 보려면 아아 손님이 안오니까 최대한 비싸게 티켓을 받아가지고 상황을 유지하려고 하는데 비싸니까 더 안오게 되고 이게 계속 이게 악순환이야 티켓 한장값이면 넷플로 한달이야 어떻게 보면 사실은 코로나도 코로나지만 그런 OTT 서비스가 이제 흥행을 하면서 영화가 좀 죽은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마치 이거는 그 오락실이 없어진거랑 비슷한 느낌이야 옛날에 오락실 엄청 많았거든요 근데 요즘은 오락실 뭐 정인오락실도 그렇고 없어지는 추세잖아 그게 왜 그러겠어요 가정오락기가 생기고 나서부터 그렇게 된거거든 사실은 천천히 이제 영화도 사실은 이제 요즘에 뭐 TV 잘 나오잖아 그리고 이제 OTT도 있으니까 금방 OTT로 넘어오니까 또 갈 필요가 없는거야 한 두달만 기다리면 되는데 오펜하이머 같은거는 극장에서 봐야죠 그러니까 약간 사람들이 이게 급이 있어버리는거야 그러니까 뭐 그렇잖아 우리도 무슨 뭐 유비게임이나 뭐 웬만한 그냥 일반 게임들은 굳이 안사잖아 나오자마자 유튜브 좀 보다가 어 재밌겠네 하다가 나중에 이제 스팀에서 한 50퍼 60퍼 할인을 하면 그때 사든가 근데 이제 우리가 꼭 사는 게임들은 예를 들어서 뭐 트리플A 게임들 뭐 뭐 디아블로4라든지 그 정도 되는 게임들은 이제 돈 주고 사잖아 그냥 제값 주고 영화들도 이제 오펜하이머나 뭐 탑건 같은거는 영항 가서 돈을 돈 주고 보되 이제 그렇지 않은거는 안 보는거야 그렇게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똑똑해졌다고 해야될까 AI가 그린 시멘트 빨리 먹기 기계가 인간한테 시멘트 먹인다고요 1등 한건 좋은데 야 1등 축하드립니다 시멘트 빨리 먹기 이게 벌써부터 인간의 풍미를 무너뜨리고 있어 기계 주제 택티컬 수녀 아 요즘에 이런거 참 많이 나오네 이것도 AI죠 수녀하면 왠지 멋있어 그죠 어 야 이건 좀 전신샷 멋있는데 야 멋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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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좀 많이 멋있어요 고해성사 잘못하면 바람구멍 생겨 내 친구랑 마크 안 한대요 이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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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 카우빵 왜 이 카우빵 왜 이 카우빵 왜 이 카우빵 수녀가 감장이 안된다 수많은 소들 때문에 대체 왜 이러고 있냐 내가 이래서 친구들이랑 안 한대요 이거 카우빵 아니냐 카우빵 디아블로2 그 그 히든 카우빵이잖아 저 소리는 왜 나는거야 저 소리가 이제 물감을 짜는 소리겠지만 방귀소리처럼 들려요 치킨 윙 리미티드 에디션 플레이버 프리미엄 아이스크림 치킨 윙 플레이버라 맛있을지도 뭐해 파워루엔저 변신 기다리는 중이래 아 언제 변신 끝나 아 정말 곧 있으면 점심시간인데 맨날 레전드 갱신이래 또 어그로 끄네 들어가보면 맞음 어? 와 대박이다 우상향이야 맨날 와 주식이면 투자를 해야되는데 저거는 그죠? 뭐야 뒤에서 문이 열리니까 바로 빛보다 빠른 속도로 빛보다 빠른 속도로 버텨 버텨 아 못 버티고 마지막에 너무 잔인해 의외로 70%의 남성이 하는 형이 실제로 노브라에서 편의점에 갔다 집안 편의점에 갈 때 노브라로 가는 남자가 무려 70% 나는 70%밖에 안 되는 게 더 무섭네 10명 중에 3명은 불안을 하고 있다는 얘기야? 미친 거 아니야? 오늘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밌게 보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여기에 위에 있는 재생무록 한번 눌러서 쭉 정조행 해보세요 그럼 안녕히 가세요 고맙습니다